전기가 끊긴 세상은 어떨까요? 중요한 작업 중에 전등이 나가고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기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병원 수술실의 기기가 모두 마비가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돗물은 쓸 수 있을까요? 정수장에서 집까지 흐르는 물도 전기 펌프의 압력 덕분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기면 물도 쓰기 어렵죠.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카드 결제는 승인 실패. 신호등과 교통관제, 서버와 통신 장비까지 흔들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중한 전기를 일상과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우리의 숨은 영웅, 캐리의 시험 인증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변전소와 배전 개통을 거쳐 우리의 가정과 각 생산 공장까지 유입되기까지는 차단기, 변압기, 케이블, 개폐기 등 아주 다양한 전력기기가 사용됩니다. 만약 낙뇌 등 천재지변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전력기기의 이상이 발생하고 이를 잘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전이나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리는 이러한 전력기기가 가혹한 조건, 즉 큰 전류나 높은 전압을 받는 이상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엄격하게 시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적서나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국제공인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캐리 시험 인증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캐리는 1976년 설립 당시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원래 연구개발보다 시험 인증을 주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해오며 경쟁력을 키워왔고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시험 설비 규모를 보유하고 있죠. 무엇보다 캐리는 세계 전력기기 산업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시험 인증 분야 협의체인 세계단학시험협의체의 정해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는 STL 정해원 자격을 보유한 시험 인증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고 통용됩니다. STL 정해원은 전 세계에서 11개 국가, 기관만 자격을 가질 정도로 기준이 매우 높은데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캐리입니다. 특히 아시아 대륙에서는 독보적인 권위로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을 넘어 멀리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에서도 캐리의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캐리라는 시험 인증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력기기 시장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먼저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이 비싼 운송비와 시험료를 내며 해외 시험 기관에 갈 필요가 없이 캐리에서 빠르게 시험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만 해도 캐리와 같은 STL 정해원 자격을 보유한 제3자 공인시험 인증 기관이 없어 비싼 돈으로 한국까지 무거운 제품을 가져와 수개월, 수년간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는 캐리의 존재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 전력기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수십 년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온 캐리 시험 인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캐리의 높은 국제 인지도를 활용해 국내 제조사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STL 등 국제 시장의 적극 개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리가 보유한 세계적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사들을 위한 다양한 시험 인증 교육을 진행하며 업체들의 역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력기기 국제 규격의 개정 동향을 발빠르게 전달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캐리는 시험 성적서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각종 국제 전시회 참가 및 시험 고객사 방문 등 대외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시험 성적서 글로벌 인지도 강화는 곧 이를 활용하는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전 걱정 없이 믿고 쓸 수 있는 전기는 사실 캐리 시험 인증을 통과한 믿음직한 전력기기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세계 고객들이 캐리 로고만 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캐리 브랜드와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력기기의 신뢰도를 높여 정전과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고 에너지 산업의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이곳 바로 캐리 시험 인증입니다.